잘못되어있다. 제 팬 미소가 아니라 코리안껀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콧물 났네? 채우유씨 많이 피곤하십니까? 아빠 얼굴 탄 것 봐. 여기가 원래 이런 색이었는데? 여기가 여기랑 여기 차이가 나요. 감동이 됐어. 오늘은 베른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해하는 의류때문에 앞좌석이 안쳤습니다. 출발! 고! 동쪽 방향입니다. 동쪽 방향. 수도인 베른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위스라서 처음으로 아시안마켓을 들릴 예정이고요. 과연 뭐가 있을지 너무 기대됩니다. 수도 베른의 아시안마트에 왔는데요. 다른 아시안마켓도 많이 가봤지만 여기는 투비라는 대형마트 내에 아시안마트가 조그맣게 깔려있대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진짜 원하는 것 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몰타랑 어떤 게 다른지 굉장히 궁금해요. 햄푸드마켓이라고? 구운 양파, 알새브집 이런 거 다 있어. 막걸리 있다, 막걸리. 대미소다 있어. 곤약젤리. 고걸리는 몰타에도 들어오긴 하지만 가격은 비슷하네요, 4.5프랑. 아침 햇살 같은 것도 있네. 미술톡톡. 너무 비싸다. 봉봉, 게 이런 것도 2.6프랑, 2.5프랑. 역시 비싸긴 비싼데. 이거 전투식량도 있어요. 3.95프랑. 이런 거는 몰타이 없는 건데 맛소금이 다 들어왔네. 맛소금 2.65. 일본 제품이랑 중국 대품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거 있다. 3.15프랑. 3개 탕 대로. 냉동식품 대부분은 중국 제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완자나, 완자나. 안주 쪽은 비슷한 거 그런 거. 떡이떡이랑 어묵 같은 것도 있네요. 1.85프랑. 고추랑 2.3.5프랑. 이거구나. 미소인데 이거는. 이거 잘못되어 있다. 재팬, 재팬 미소가 아니라 코리안 건데. 짬장 여기 있네요. 옷장, 옷장 바로 본 거는 다 똑같이 잘 들어와 있네요. 생선 여러 가지 생선도 들어와 있고. 사실은 내가 원하는 닭발은 안 보인다. 짜장면 있어? 둥갓집 아니면 비비고 찌, 막. 네. 불담볶음밥. 이거 피시 소스는 얼마야? 3.85야. 확실히 비싸다 여기가. 식초랑 간장이 다 떨어져서. 이걸 좀 충전시켜야 돼. 나머지 안 떨어진 거는 이탈리아 가서 충전을 하자. 여기가 지금 스위스 물가가 비싸니까. 뭐 만두 사고 싶다며. 아 샀어? 김치 샀어? 네. 잘했어요. 김치지. 만드는 김치지. 저도 비싸다고 생각하고 먹었던 것들인데. 스위스 물가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시안마트에서 나가려고 지금 나왔는데. 블런드 헤어의 여자는 누구일까? 베른에서 아시안마트 장 보는 걸 마치고. 지금 다시 베른 시내로 가고 있습니다. 비비고가 스위스 베른까지는 열일을 안 하는 것 같네요. 몰타가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비비고는. 네. 지금 어떡하지 진짜. 점심으로 게시하겠습니다. 사연이 반찬입니다. 공기맛 반 불닭볶음면 반. 비 오는데 우리는 뭘 이렇게 기다릴까? 설마 여기 아빠가 똥을 사러 간 건 아니겠지? 하이킹? 비 오는데 blow. 난 초조하니까 나오질 거 같네요. 하하하하하하 아직 실내배구를 못 하는구만? 하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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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